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 없는 웃음을 흘리고 있다는 걸 그런 말 다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첫 번째 동작은 스윙 동작이고요 덤벨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손에 덤벨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허리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세요 양손에 덤벨을 잡아주시고요 덤벨의 무게를 이용해서 그대로 하체 아래쪽으로 집어넣었다가 그대로 앞쪽으로 쭉 스윙하듯이 뻗어주세요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그대로 위로 쭉 뻗어주시는 동작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덤벨의 무게를 이용해서 스윙 동작을 해주시되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Channel 2 Channel 3 Channel 4 Channel 4 Channel 5